오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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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오 요거 패스 오늘 빨리 맞았는데요? 통화 한 번 들어주세요 네 사실 마지막에 뭐 주면 하는지는 모르신데요? 뭐예요? 나름지고 그것도 꿀잼인데 조금 아쉬우시면 마지막 것까지 멀네 경기 타 내 트랙 저한테 뭐 하나 가져주ний 소원 들어주게 하시죠? 소원 들어주게 하시죠? 소원 들어주게 좋습니다. 소원 들어주게 진짜로요? 지금 여기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망상에서 안 깨어낸 것 같은데 그러면 팀 다 골프 채로 해서 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조건에서 진짜 자 봤습니다 너 연습 좀 해 가보자 가보자 연습 좀 해 연습 좀 해 그럼 룰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한 다섯 번씩 치시죠? 다섯 번 다섯 번 두 번 두 번 아 다섯 번, 다섯 번, 두 번, 두 번인가요? 알겠습니다 세 번 맞으면 안 돼요, 세 번 이러면 안 돼요, 병 맞으면 안 돼요, 병 맞으면 안 돼요 병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친 거 이거 낙회다, 약간 이거보단 좀 세게 치세요 아깝다,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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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비슷해서 약간 우리가 모르는 정도면 인정하시죠 약간 우리가 모르는 정도면 인정하시죠 오오오 만약에 저희가 저희가 먼저 눌면 어떻게 돼요, 그러면? 저희는 뭐 도전도 안 하는 거죠 도전도 안 하는 거죠 도전도 아픈 건가요? 도전도 아픈 건가요? 도전도 아픈 건가요? 도전도 아픈 건가요? 이 경기만 이기시면 돼요 다른 경기 필요 없어요 이기면 뭐하지? 이기가 뭐 하지? 저희가 축구 공부를 하는 건 자신 없는데 골프 공부는 자신 아, 잘 안 본다 두 번 남았나요?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오? 오오오! 어? 아아! 약간 오른쪽으로 쳐주는데 그런가?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맞았는데요? 뒷뒤 맞았어 오? 오? 됐다! 아! 아이고! 오? 오? 됐다! 아! 됐다! 아이고! 누가 한번 이기자 우리 조회 한번 누르셔서요 테디션 병 때리겠는데? 빠질 뻔했어요? 됐어! 와우! 오! 됐어! 와우! 오! 원이 왔다! 오! 될 것 같아 너무 비운 거 이거는 평일에 때리겠는 거야? 이것도 다 맞히지 너무 뺐다 너 ㅋㅋ 축구 축구 오? 된다! 오요고 오? 됐다! 오 요고 오! 오! 됐다! 오 요고 오 좋다! 오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처음 사실때도 안 벗으시던데 저기 왜 빠지지? 좀 더 쐈어야 돼 진짜 가만진다 왜 저 안 들어가죠? 왔는데 두 개가 이렇게 어 너무 쎄 너무 쎄요 너무 쎄 어 너무 쎄 너무 쎄 펜디 드린다 그러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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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됐어 너무 약했나? 어 좀 약했나봐요 아 근데 멋있었어요 방금 어 아 꽂아가는데 세레몬이라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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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너무 쎄 너무 쎄 다섯 번 다섯 번 두 번 두 번 저 다음 차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쎄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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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섬을 위해 맞아 우아 아 어 으아 하나 나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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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! 진짜 이거 어떡해! 멋지다! 우와! 헐 풀어졌어! 좋아! 우와! 대자도 못 찾겠네! 이걸로 졌다니! 자당한 그러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게! 소원! 소원! 지금 우리가 진짜 골프 퍼팅으로 이긴 거잖아요! 여기 소감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? 갑자기 진행을 하고 있어! 신났어! 아 근데 너무! 계속 거리 감각이 너무 좋았어요! 잘 치시네요! 어쩔 수 없다고! 골프가 원래 그래요! 그래서 이제 골프가 이게 마탱! 그! 마탱! 아니 그! 뭐지? 업다운이 좀 많은 그! 멘탈적으로 힘든 게임이라고! 저희도 좀 부끄럽고! 성공하신 것을 또! 뭐 좀 궁금해 봤잖아요! 몰랐습니다! 아! 나이스! 아! 뭐하는! 어떤 걸로! 뭐! 우리 선수들한테는 어떤 게 이제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같이 한번 라운딩을 한번 하는 게 그런데 그게 너무 큰 무례한 요구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이긴 한데 괜찮아요? 그러면 형님 오늘 한 거 치고 이거 한번 이겼다고 너무!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럼 라운드 가서 뭐 얘기를 걸어요? 그러면 라운드 가서 이기팀에 소원 들어주기! 그렇죠! 이기팀에 시즌 다 끝나시고 시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계시고 한국에 계실 때 라운딩을 한번 하시니 아! 네 여러분! 원의 경기였긴 한데요! 네! 최종 세트 스코어 3대 2로! 하하하하 아 이것도 이기팀인가요? 그러면은 축구대 골프 골프대 축구 1차전은 네! 3대 2로 골프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! 좋아요! 좋아요! 수고하십니다! 감사합니다! 그럼 정말 다음에 축구대에서 2차전 열릴 수 있나요? 네! 한 번 진짜 한 번 하겠다 네! 크로프과 골프 마치기 크로프 마치기 크로프 마치기 세계 신규로 비공식 보여주자니까요 네! 알겠습니다! 오늘 고생하셨습니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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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